제주 해수욕장에서 20대 남성이 물에 빠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마침 휴가를 왔던 소방대원 3명이 보고 구조에 나서서 살렸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이세현 기자입니다. 한 남성이 온 힘을 다해 심폐소생술을 실시합니다. 다른 남성은 구급대원의 처치를 돕습니다. 오늘 오후 2시 35분쯤 제주시 한 해수욕장에서 20대 남성이 물에 빠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다행히 현장 근처엔 휴가를 온 소방대원 3명이 있었습니다. 소방대원들은 심정지 상태였던 구조자의 처치를 구급차가 오기 전까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의식을 회복한 구조자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시커먼 연기가 하늘 위를 가득 메웠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56분쯤 전남 장성군 한 플라스틱 파쇄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난 모습입니다. 누가 봐도 그거는 불이 엄청 크게 났을 거라고 봤을 정도로 연기가 엄청났거든요. 불은 발생한 시간만에 완전히 꺼졌습니다. 불로 공장 3개동이 전소됐고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소방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7시 57분쯤 강원 한 아파트에서 외벽 페인트 작업을 하던 50대 작업자가 15층 높이에서 추락해 숨졌습니다. 경찰은 밧줄이 끊어지면서 사고가 난 걸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JTBC 이세연입니다. JTBC 이세연입니다. JTBC 이세연입니다. JTBC 이세연입니다.